오늘은 소라 해무침을 할거거든요 소라를 일단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에요 이거를 삶아서 일단 손질해서 해무침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방금 뜯은 새 칫솔이거든요 새 칫솔로 이렇게 바닷속에 오래 있으면서 바다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있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삶겠습니다 이거를 소라를 삶아서 까서도 한번 헹구겠지만 미리 이렇게 삶기 전에 껍질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삶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라가 물에 잠기도록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주를 좀 부어주면 돼요 소주 있으시면 자, 종이컵으로 한 잔 넣겠습니다 좀 뚜껑을 살짝 걸쳐 놓고 삶도록 하겠습니다 삶아 왔는데요 이거는 좀 작은 거는 10분 삶았고요 지금 왕소라는 아직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서 15분, 20분 끓이려고요 포크로 까시면 돼요 이렇게 포크가 안 집히면 또 다른 이쑤시개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포크로 이렇게 집어도 웬만큼은 다 까지더라고요 뱅뱅 돌려서요 뱅뱅 돌려서요 뱅뱅 돌려서 이거는 잠깐 껍질은 버리고 이 소라는 이 끝부분은 다 먹을 수 있는데요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요렇게 자르면 이렇게 반쪽이면 하얀 부분 요것만 떼어내고 요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소라를 다 삶아서 이제 손질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소라무침회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제가 먼저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미나리인데 데치거나 끓여 먹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으로 먹을 때는 조금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에다가 동전을 담궈 놨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상은 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해 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두면 혹시 미나리 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을까 봐 싶어서 벌레 나오라고 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맹물에다가 식초예요 식초 한 두 스푼 넣고요 또 동전이 들어갔던 거니까 또 찝찝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헹궈야죠 식초 물에다가 식초 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가 놨다가 다시 또 건질게요 소라 무침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소라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렇게 이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채를 먼저 준비할게요 양배추는 두꺼운 거는 빼고 다 magarileg고 이 unastar f3 doesn't talk 손가락 크기로 잘라 주겠습니다 당근도 조금만 넣을게요 당근도 들어갈게요 이렇게 빼ısı 그리고 양파 저는 적양파를 썼거든요 이게 색깔이 이뻐서 오늘은 찬물에 담그지 않고 바로 쓸게요 그리고 흰 양파도 조금 쓸게요 이렇게 넣다 보면 야채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절 잘 하셔야 되요 야채 양이 너무 많으면 소라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물이 많이 생기겠죠 오이를 넣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오이를 겉부분만 쓸 거예요 이렇게 돌려 깎기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오이 많이 안 써도 되요 초록색은 미나리가 있어야 하나요 대파고요 조금만 쓸게요 조금 깻잎 깻잎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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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를 손질할게요 소라는 한입 크기로 먹기좋게 썰면 되요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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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2스푼 밥숟가락 설탕 설탕 반 진간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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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참치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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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1스푼 고춧가루 생강 다져 놓은건데요 요만큼 반스푼 물 건더기가 들어가면 씹히니깐 물만 넣고요 그리고 마늘 1스푼 넣을게요 섞어줍니다 시끄러워서 올려먹을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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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초 하나 더 넣을게요 식초 4개 참기름 1스푼 참기름 1스푼 참기름 DONC 참기름 포함되고 아주ARY 소스 참기름 닭고ération 배추 미나리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라 통깨를 1스푼 넣어주세요 검은깨 검은깨 1스푼 다 묻혔습니다 이제 담아 볼게요 검은깨 1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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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스푼 1스푼 이렇게 다 됐습니다 상아이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